여기서 눌러요 를 돌립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오케이 디바이스 1 핸드폰 2개 할 수 있어요 아가씨 것도 3초 것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1 하고 3초는 블루투스 깜빡거리죠 우리 고객님이 이제 보다가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하면 끝납니다 이게 GSX에요? 네 맞습니다 GS80 아 좋은거 사는거니까 이거 사면 바꿀게 없어 싼거 사면 또 바꾸고 싶다니까 내가 좀 깎아드려도 좋은거 중에 낫지 블루투스 페어링은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또 모르면 내꺼 핸드폰 브루투스 그거 하는거 보면 돼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점수 몇 점입니까? 100점 고맙습니다 후하게 천점 만점에 100점 오늘 완전히 보수적인 우리 아가씨 오셨고 내가 서비스로 내가 핸드폰 거치대 하나 그냥 드리려고 해 시원하게 사장이 잘 돼야지 무슨 노동자가 잘 돼야 돼 사장만 잘 되면 노동자가 자동으로 잘 되는거에요 노사가 협의를 해 협의를 해야지 무슨 노동자만 평일 쓰면 뭐해 왜 월급을 아예 더 주지 차라리 그냥 한 500을 줘 차라리 그냥 나라에서